오늘 영상은 작포생 작은 포켓몬 생존기 갑시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번에 컸던 이 친구들 작아졌습니다 어딨냐? 여기 있어요 여기 뭐가 여기 있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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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어? 그럼 잠시만 내 자마젠타는 어딨냐? 얜 진짜 보인 줄 알았네 이거다 이거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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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모든 포켓몬이 다 작아졌기 때문에 키트박스가 금지됩니다 마스터볼 뽑으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 볼이나 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볼 5개 승헌 보내주기 어 이건 근데 어렵진 않지 않은데? 죄송한데 자마젠타 좀 집어넣어 주실래요? 조그만 게 안 보이니 자꾸 밀려요 아 꺼내져 있어 야 나도 모르겠다 야 꺼내져 있는 줄도 몰랐다 나도 다음으로 저기서 벌써 레이드 하고 있는데 너 뭐 잡고 있는 거지? 플러시요 휴대폰으로 포켓몬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? 아 포켓몬고 레이드였구나 아 그럼 킹정이지 다이아는 다 어디 갔냐? 다이아 망치 하나만 줘봐라 46개 있어요 야 다이아 내놔 뒤지 어 이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됐냐면 뒤지고 싶니? 아니 아니 그 비싼 게 있는데 일단 몸에 들고 있어야 제일 안전하지 그거는 맞는 말이야 너 다이아 몇 킥 해왔었는데 나도 다이아 많아 넌 왜 많아 넌 왜 많아? 난 내각했어 아 그래? 저러면 인정이긴 해 저도 제가 캤어요 그거 내가 가져온 거야 미친놈아 아니 근데 여기 집에 조합대 어디 있어? 조합대 여기 집이 조합대야 집이 조합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? 집이 조합대야 뭔 소리야? 아 너도 약간 나랑 비슷하구나 바닥부터 보는구나 볼 5개 만들어주고 이런 미션 클리어 맞겠죠? 아무몰이나 시작해서 볼 5개씩 선물해주기구나 이 미친 누구야 이거 디안 나와 접니다 아 5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5개씩 야 진짜 미션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? 진짜 그래놓고 철은 철은 또 누가 다쳐 가져가가지고 나는 뭐 만들 수 없게 만들어주니? 도리님이요 근데 다이아랑 철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철은 다이아가 더 높지 그치 아니 다이아가 더 흔하죠 다이아 뭐 별거 있어? 그래 야 내가 철 한 세트 줄 테니까 다이아 한 세트 캐와봐 아니면 야 도리야 내가 너에게 미션 하나 주도록 하마 여기는 잔디 좀 작해봐 이거 확대했을 때 포켓몬 좀 잘 보이게 어 주변에 잔디 좀 작해봐 예 야 그럼 볼 좀 만들어줄게 아싸 볼이다 삐일 카페나 비화 여행gression ального 진짜 안 보이는데 뭐지 얘는? 여러분 보여요? 이모킹인가? 아 부어부였어 아니 부어보였어 이게 어디 있어. 그리고 그게 왜 거기 있어 근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오 Response 포켓몬 무릎소리가 나오는 곳에 물을 뿌리면 천벙거렬 것 아니야 천벙거리는 곳에 놔되덜 오오 republic 스마트! 아 이제는 뭐 하나 잡으려면 물도 뿌려야 돼 뭐 잡았냐? 라니 진짜 그 작은 걸 봤단 말이야? 내가 보기엔 이 콘텐츠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거에요 신나빠짐 인정이야 되게 열받는데 미션 쓴거 누군지 알거 같아서 설명 안 되있는데 왜? 뭐라고 써져있는데요? 오피스 리 사귄 포켓몬 잡아오기 아니야 디안 미션 나한테 걸렸어 누가 봐서 라니인데? 라닌데? 아니라고? 아! 둘이 하는 짓이 비슷하구나 어쩐지 아니 왜 나랑 갑자기 라닌이.. 티야 니가 화내는 거 봐 야 진짜 니가 뭔데 화내 내가 화내야지 아니 라닌아 난 아니지 그래 내가 훨씬 아깝지 이렇게 이간지를 아는 거예요 다들 잘 배우셨지? 학교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그냥 둘이 손잡고 나가죽거라 어... 보라에몬이 왜 재밌는 게 아니야 지금 아! 도리님! 저 또 앉아 가진 포켓몬 발견했습니다 어디? 아니 너 왜 왜 커? 오잉곰이 굉장히 크군요 5픽셀 이상이군요 키 큽니다 뭐야 이거 어 좋아 나도 좋은 낚싯대 얻었다 그거 할아버디한테 주면 대단한 낚싯대로 바꿔줘요 누구 그렇게 해서 사기당해가지고 낚싯대 떨렸다던데? 포켓몬은 약간 이제 주변에 어떤 포켓몬인지 울음소리로 판별해야 돼 야아 귀를 쫌 끈 열어 어?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이거 설정 들어가서 소리 4화 표지 커짐 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어딘가 있어 어 좀 더 오른쪽에 어 테라키온 테라키온 좋음? 개쓰레기 키남 키남 이러고 있는 거 봐 진짜 니 쓰레기다 마소 하나 날리게 할라 했는데 아쉽다 일반 포켓몬 소환에서 가장 좋을 게 뭐가 있을까? 케이시는 진짜 작아서 티면 크게 나는데? 케이시는 뭐 잡아? 디아나 나 도와줄게 케이시 크게 한번 보여줄게 어 그래 한번 보자 어 여기 이상희씨 있잖아 지금 여기 이상희씨 이상희씨도 몰랐는데 이젠 봐야지 이제 난 조금씩 보여 이제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이 정도는 탈유난 개안해야지 이제 슬슬 어? 생각보다 큰데? 생각보다 큰데? 이거 근데 최대 사이즈 아니냐? 가장 자금으로 바꿔봐 가장 자금 아 중간이 방금 그거였고 매우 크면 이 정도 된다 적당히 크게 나오면 할 만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디아나 내가 소환하자마자 배틀을 걸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찾아봐 어딘가에 있어 혹시 크기는 보셨나요 다들? 눈에는 보였어 눈에는 보였어 일단 근데 참고로 여기 있는 밀밭에 숨으면 답 없음 아니 잠시만 진짜 어디 있어 케이시 제발 일단 움직여서 템포시켜 그럼 있는 거라도 알잖아 그럼 뭐 어떻게 쫓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아니 잠시만 진짜 케이시 어디 있어? 어? 갔어 이제 그럼 갔어 계속 여기 있다 여기 케이시 케이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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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앞에 집 앞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케이시가 꿀도 달렸나봐 근데 일반 포켓망 소환권이면 랄토스도 텔레포트 들고 시작하고 걔는 안 도망치는데 걔 소환했으면 된 거 아니야? 조윤님 이걸 빠르게 얘기해 주실 마음은 없었나요? 아 그러면 내가 랄토스 소환해야겠다 나도 하나 있으니까 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디아님이 딱 이래서 배워야 돼 응? 다들 알면서 왜 내가 할 때까지 보는 척한 거야? 아 정확히는 랄토스가 15렙대 순간이록을 배운대 어 도망가는 거보단 15레벨에 배우는 게 낫지 난 15레벨에 배울래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셋이 치매? 짜증나게? 진짜 애맙다 어 랄토스 소환에서 어 잠시만 19레벨인데? 잠시만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? 어 잠시만 얘가 안 배우고 있으면 대참산대 19레벨이라 보여요? 랄토스? 어디 갔냐? 내 귓볼 안에 있어 제발 제발 텔레포트 있어야 된다 야 제발 제발 좋됐다 아 나이스 아 10레벨이야 케이시 집 바로 옆에서 스폰 되긴 해 스폰 있지 얼른 자꾸 지안 놀리고 싶어갖고 찾고 있었어 어우 야 집에 포켓몬 한 마리 주무있었다 알고 있었냐? 내 알지? 진짜요? 우리 집에 포켓몬 한 마리 있음 어디요? 어디? 어 저거다 칠레 비트 있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 두려워 카화기 어 줘봐 다이아나 철 4개 알루미늄 4개 철 4개 이렇게 이렇게구나 그러면 맞다 어? 예쁜 볼 받을 사람 예쁜 시뻘건 볼 받을 사람 프레시어스 볼 와 근데 나 아직도 효과 뭔지 모르겠어 그냥 예쁜 몬터 볼이야 아 이런 걸 줘?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다면 트위치 팔로나 어 트위치는 안 하는구나 이제 어 유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 위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